벤티볼리오 기타 MP 시리즈의 탑솔리드 모델인 MP112 LVC 모델입니다. 네, GA 바디고요. 이렇게 컷어웨이가 예쁘게 들어가 있습니다. 상판은 솔리드 시트카스프러스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. 벤티볼리오 기타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베베리 마찬가지로 이 모델에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. 축구판은 마오가니로 되어 있고요. 넥은 나토 재질의 넥입니다. 빈티지 타입의 튜닝머신이 MP112 LVC 모델에 장착이 되어 있고요. 바디는 유광이고요. 넥은 뒤쪽은 무광 그리고 이 앞쪽 넥의 앞면, 헤드의 앞면은 유광으로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. 피니쉬가요. 헤드모양은 이렇게 마틴 스타일의 헤드모양, 그리고 벤티볼리오의 로고도 한번 쭉 보시고요. 너트는 본 재질이고요. 44mm 사이즈로 제작이 되었습니다. 로즈우드 핑거보드와 그리고 로즈우드 브릿지, 그리고 새들도 마찬가지로 본으로 제작이 되어 있고요. 픽가드와 전기장치, 픽업장치는 없네요. 시각 세계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탑솔리드 기타 그 중에 스프러스 탑과 마오가니츠 쿠팡의 조합은 가장 많은 기타리스트들의 선택과 사랑을 받는 스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컷어웨이의 실용성과 이렇게 베벨의 편의성까지 중무장한 MP112 LVC 모델이 더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 모델이 되길 바랍니다. 컷어웨이의 실용성 컷어웨이의 실용성